공연에 이어서 이번에도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매년 하는 것 같아서 여기 오면은 이제 거의 현역 같은 기분이 듭니다 잘 들어주시고 저희가 이번에 할 노래는 자우리나 스물다섯, 스물하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직 타임 없네요 잘 즐기고 계시죠? 아마 저희 이번 노래를 들으시면 더 잘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무서워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저희의 첫번째 날은 이제 기록이 좋고 조금 더 좋아요 저희가 이렇게 해서 더 잘 안가고 이제 저희는 좀 더 잘 안가고 그럼요 다음은 김치 이제 아침에 오는 곳으로 오는 곳이 오면 오는 곳으로 오는 곳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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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너의 손을 잡은 눈끄론 듯해 그때는 마치 비가 진다는 걸 지금처럼 사무치게 알진 못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